안녕하세요 흔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 선앤문 샤이니 실버디 GX 박스 가지고 왔습니다. 초대왕 샤이니 GX 실버디 카드가 들어있고 프로모 카드 실버디 GX가 들어있습니다. 둘 다 색이 다른 1호치입니다. 그리고 부스터팩 4팩이 들어있습니다. 자 용문판 샤이니 실버디 GX 박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실버디 GX 카드입니다. 초대왕 실버디 GX입니다. 샤이니 실버디 GX 1호치입니다. 색이 다릅니다. 정말 멋집니다. 제 얼굴이 가려집니다.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은 초대왕 1호치 실버디 GX 실버디 GX 카드입니다. 프로모 카드 자 국내에는 프로모팩에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귀합니다. 왼쪽에는 일반적인 실버디 GX 오른쪽은 1호치 빛나는 실버디 GX입니다. 쿠폰입니다. 자 부스터팩 4팩이 들어있습니다. 3팩은 썬앤몬팩이고 1팩은 XY팩입니다. 자 한꺼번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카드 한장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빌 고어스 가재군 가보리 망키 삼삼드랙 무무마직 악에너지 딱충이 갱도라 대쉬파우치 쿠폰 짜랑꼬 망키 총어 깝질모 파르빗 홀로카드네요 펌키니 와 GX 카드 떴습니다. 종이신도 GX 대박 카드 나왔습니다. 와 종이신도 GX가 나오네요. 격투에너지 격투에너지 레드카드 엿보기 피그킹 입치트 쿠폰 토게대마루 알로라 질퍼기 짜랑랑 코스모그 단골 물거미 라란티스 GX 와 GX 카드 두장째 나왔습니다. 대박이네요. 와 이거 4팩 까는데 GX 카드가 벌써 두장 나왔습니다. GX 카드 두장 떴습니다. 강철에너지 전지충이 톡바늘 스컬단 조무래기 쿠폰 주리비안 포곤용 치라미 리오르 거북손손 치라미 홀로카드 나왔습니다. 루카리오 지가르델 엘풍 메가우딘 솔리크 쿠폰 쿠폰 GX 카드 3장이나 건졌습니다. 루카드